킹킹킹킹킹 오! 왜이래? X2 왜이래? X4 1만 2천2 으흐우윽 오! 자, 다시 착륙하는거야? 자, 여기 착륙하자 자 자, 홍화장 할 수 있어 자! 홍화장 알 수 있어 자! 자, 허드슨 강행 기재 자자! 어머니 할 수 있어!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안녕! 난 봉이라고 해 영상 부분은 조금 끊길 겁니다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 같은 경우는 끊기면 좀 덜 할거에요 왜냐면 영화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24프레임에 보통 24프레임이거든 여기는 아마 60프레임 고정돼가지고 밑에 뭐가 많이 바뀌었다고 뭔 소리야? 나 목소리 더 굵어진 것 같다고? 멋있지 않네 여리여리하다고? 아 이번에 방송 좀 마이크가 바뀌어서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영상이 안 끊기는 것 같아 이게 한번 워밍워마를 돌려야 되는 것 같아 아 이거 한번 돌려야 되는구나 한번 돌리니까 괜찮네 일단 딱 말해줄게 모든 것들은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아버지입니다. 그 미래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진 것입니다. 그래픽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요즘엔 진짜 그래픽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대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여기서 파이어름이 나는 건 일부러 제 그래픽 카드뿐만 아니라 사운드 카드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워테이프를 나면 원래 이렇게 좀 파이어름이 있는 것 같아 1940년이면 1차 대전이네 1차 대전 아니냐? 2차 대전인가? 나도 헷갈린다 야 아 2차 대전이구나 2차 대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좀 무식한가 부르지 난 기계 심리학 빼고는 아는 게 없어 옵션은 다음 것 같습니다 어 뭐 웬만한 옵션은 다 켜놔 가지고 아마 다른 분들도 다 208국 TI에 4K에 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동 조진이 안 되나 이거? 바보아냐 AI가? 아니 저쪽이 쪽수가 많아서 나를 안 보나? 어 왜 이렇게 다 맞춰 피가 안 보이니까 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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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보같은 AI는 정면에서 싸우면 오히려 손해예요 옆에서 싸워줘야 됩니다 여기 왜 이렇게 끊기네 근데 나는 원래 싱글 플레이 밖에 안 해 왜 이렇게 끊겨 주셨는데 우리 모든 곳에 싸우렀 모든 가지가 온 것 같은 모든 기준으로 저희가 우리의 조절을 이용할 수 없어 아, 존나 대포맞아서 죽었어 그새 1년이 지났다, 2000... 아, 아, 1941년 오, 여기 프레임 좋네 살짝 위로 기가 막히네, 웅방자 어, 기가 막히네 어, 짱 어, 이거 연기 때문에 잘 안 보여 기관총이 안 달려있네, 이거 기관총이 없나봐 밟아버리죠, 그냥 오오! 밟아버리 밟아버리 완벽하구요 밟아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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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B 밟아 Ces 밟아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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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어 좋아 타격감 있어요 지져 이거 어 왜 이렇게 늦게 죽지? 아 igen 이 conceptual 도이 아군입니다 아군 뭐야 Elenth 죽で 将軍の中で僧侶がりたい。 ロング、浪のATJの砲所が侵攻的ペーター、 食事途征を残って屈込 学校の買響を残った 그럼 결국 주인공은 다 죽는 건가? 사투리에 잡고 계절을 찾으며 저항에 찾은 차량들은 그리고 교육들들에 찾은 것이라고 스틱을 발견한 욕심, 폭발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휴, 조종 어렵다 이거 아휴, 아군 아, 처음 오프닝은 이거 진짜 역대급인 역대급이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제대로 가는 거 만나나? 함부로 그 114 비행전대를 저지하는 거야 어 어, 이거 조종하면 진짜 어렵다 이거 이게 조종하는 방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놨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해야겠네 이거 어려워, 어려워 기체가 이거 너무 흔들려가지고 좋아, 그냥 박아버리는 거야 뭐, 어떻게 나머지 애들이 하겠지 이게 살짝 돌려두면, 살짝 이게 전투기들이 왔나? 아, 같은 놈들 상대를 잘못 골랐구만 지티에서 비행학교를 우수하게 우수하게 이것도 박아버리면 되겠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와, 비행기 조종 정말 어렵다 쟤 나쁜 놈들이지, 아군 아니지 얘네만 잡으면 돼 얘네 비행대대를 저지하는 게 목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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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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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나깐 거울 sometime 피어스 중이처럼 설마 뚜토리에서 죽겠어? 설마? 임의사 뭘 던져잉?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폭탄 대가리에 맞은 것 같은데? 흐흐흐 오 ㅋ 또 어디갔어? 와아 아아 아아 죽어도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연출이야.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거지. 아, 그럼 얘도 죽는 거 아니야? 어휴, 슬로우로 결국 총 맞아 죽었어. 다 죽었어 지금. 어... 시작, 끝. 하나와 다른. 첫과 마지막. 항상 찾으며. 항상 찾으며. 형들. 아들과 아들. 그, 꽤 괜찮은 거 같아. 아버지와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없지. 아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싱글이 많이 짧은 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만원 주고 샀기 때문에 한 달 기한 한정으로 만 육백 원인가 그럴 거야. 한 달 안에 끝나지. 레이티레이싱을 지금 한번 켜볼까요? 님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게임 못합니다. 30프레임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신기술이라 실시간으로 빛을 조절하고 그런 거라는데 레이티레이싱을 키면 일단은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41년부터인가? 43년, 44년? 맞네. 42년부터 네. 1440 피해서 60프레임 방어된다. 지금 4K 프로비인데도 프레임 괜찮아. 어? 나 이거 계속하기로 돼 있구나. 지난번에 여기까지 제가 혼자 게임을 임무를 재시작해야겠다. 들킥이 뭐가 틀려? 들켜. 나머지는 여기 부분만 해본 거야. 게임 미리 예습 진짜 안 해요. 저 유튜브에 올리려고 레이트레이싱 올리려고 한 거예요. 님들아. 선행학습 안 해요. 진짜. 너는 빌리 브리저? 내 패드에 있는 폭발 사용하는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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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너는 3번째 방금을 도와줬어? 아니요. 어, 네. 너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너는 엘리브리저야? 너는 엘리브리저야. 엘리브리저야, 엘리브리저야. 내가 엘리브리저야. 너한테 아냐? 어떻게 하면 너는 엘리브리저야? 그럼 너한테 전혀서 심지어. 나한테 사과해. 나를 엘리브리저야. 너는 엘리브리저야. 너의 도로에 바로 앞에서 너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더 이상 더 잘할 것입니다. 괜찮아 자기가 더 나아질 것인가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 무난한 온도에요 그 정도면 그러네 영국식 바람이네 굳기 없는 싸움 와아 한글화 잘했다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그냥 고딕체로다가 딱 명조체로 팍 궁서체 이런 것도 없고 한글화 한글도 크고 자막돈 한글화, 한글도 크고 자막돈 한글화, 한글도 크고 자막돈 한글화, 한글도 크고 자막돈 한글화, 한글도 크고 자막돈 메이슨 따라가기 메이슨 따라가기 메이슨 따라가기 아, 여기 뛰기가 아, 되는구나 지금은 총 쏘기가 안 되네 어우, 근데 그래픽은 진짜 좋다 나중에 유튜브 올리면 그때 봐라 예 트위치는 화질이 너무 구려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희 둘이요! 무슨 말이야! 조심해 메이슨 배필은 원래 이제 프로스트바이트 엔진을 계속 써왔지 배필은 장점이 항상 워테이프 모드가 된다는 거였어 음향에 근데 이번에 프로브 듀티를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싱글이 빠진 건 좀 그렇지만 아, 근데 진짜 그래픽 자체는 프로스트바이트 엔진이 훨씬 낫다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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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얘네들 배필은 싱글을 잘 못만드는 회자야 이 사람 아주 이거 아버지인가? 여기 전에 지났어? 어디서 가는거야? 아, 그래 저는 항상 왔어 제가 좀 다 사왔어 그런게 알았잖아 그럼 이제 어디에 가진거야 듣고 이 소비가 필요한 것들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제가 한번 플레이해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싱글을 원래 싱글밖에 잘 안해서 다 괜찮다 자,다시 와 그래픽은 정말 네, 좋은 곳이에요 한편을 보면 사베티 지역에 전담 쌍안경 적 경보 이거 총표시도 나네 쌍안경으로 보면 팔주로 팔주로 하고 전투기를 폭파하는 게 얘네 있는 거 같아 팔주로 하고 전투기를 폭파하는 게 얘네 있는 거 같아 패드로 합니다 키보드 마우스는 못해요 아 이거 소음기 소리도 땅 원래 소음기 소리네 소음기가 원래 총에다 끼우면 피쉭 피쉭 이런 소리 안 나거든 퓁퓁 이런 소리 안 나거든 탁 탁 이런 소리 나는데 들어봤지 난 군대에서 오오오오 오 오 큰일 날 뻔 죽을 뻔 그래 나 이런 걸 좋더라 탄약을 자동으로 막 땅 보면서 탄약 계속 먹어야 되는 그 울펜슈타인이 아마 그랬을 거야 아주 좋아 거기다 비가 오는 날이니까 소음기를 더 소음기는 이제 소리가 퍼져나가는 소 그 소리를 막는 겁니다 탕 하면서 탕 탕 탕 탕 이거 있지 진해하는 진해하는 옹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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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곡이야 옹곡 옹곡 옹곡을 빼는 거야 진해하는 홍 어 어 총소리로 총소리로 아이씨 들켰다 아니야 어차피 경고기를 안 올렸으니까 상관이 없어 경고기 껐나? 아 껐구나 아마 얘네들은 얘네들 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애들이 안 온 것 같아 나 경락고기 소재는 276m 진정한 남자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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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남자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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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탄이 달라서 쟤네들 털어서 탄을 할 수 있나? 뭐 아이템 같은 건 없는데? 저격 저격 소음총 이거다 와 근데 이거 완전 현명형인데? 많이 당겨지네 거의 무적이다 무적 잠깐 지금 방금 떴어 여기 근처 어딘가 있어 여기 근처 어딘가 있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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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살짝 앞으로 쏴 근데 이정도 거리는 상관없을거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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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일어나 좀비 되는거 아냐? 너무 사실적 어어어 어허 어어어어 왜그럼 오 좀 이상하네 저거 그럼 바보같은 AI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보같은 AI 타르 . . . . 와, 놈들이 없는 곳을 중간중간 사이사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쟤네들이 볼 수 있어 소리가 많이 난다거나 아마 그 정도로 디테일을 하진 않을 거야 막 가는 거야 일단 존나 막 가고 이건 잠입 게임이야 하지마 안 들켰다? 응 이렇게 가면 되는데 쉽게 쉽게 가면 되는데 굳이 쟤네들도 어? 그러나 이미 들어온 거 보통 이미 들어오면 세이브가 되면서 여기다가 시안폭탄 이거 시안폭탄 맞아 이거? 응 오케이 사실은 문 열고 나가야 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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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투기 격추 저, 국사포가 어딘줄 알아야 되거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제끼고